축하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또 어쩌다 벤져스 멤버 중에 애기 아빠가 되신 분이 있어요. 김준호. 웰컴 투 이세탄생. 준호 겹경사다. 김준호 주니어가 나왔습니다.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뭐예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소꿈이가 아들이죠? 누구 닮았어? 누구 닮았어? 일단은 아직 커봐야 되겠지만. 아들은 엄마 닮는다고 하는데. 그래? 그래? 나는 완전 닮았어. 태어났는데 깜짝 놀랐잖아. 태어났는데 깜짝 놀랐잖아. 태어났는데 깜짝 놀랐어. 애기가 눈썹이 그래서. 동현이는 깜짝 놀랐어. 아빠도 똑같이 생겼어. 동현이가 똑같다고. 동현이가 똑같아. 가족이 늘었는데 감독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소꿉이가 우리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안 감독님 돈 많이 쓰셨네. 이거는 저희 회비에서 했습니다. 회비에서. 회비요? 우리가 항상 회비를 모으면 경주사에 우리가 다 챙기기로 한 거잖아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대표에서 이거 열어보면. 딱 열어보면. 이제 아빠가 됐습니다. 아빠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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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시중에 구할 수가 없는 거니까 더 귀한 거지. 하나밖에 없는.